제가 대한민국 위상과 한인들이 근육 항상 열정을 쏘으신 신상만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상북도 해외 자문기인으로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고산부 회장님과의 인연을 각대합니다. 제가 백현암을 출장할 때마다 여행을 제쳐두고 먼저 가서 경상북도를 홍보하고 대한민국을 홍보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500여 개의 한인에 이끌며 750만 저의 공포들이 단합과 돌 속에 멋진 활강을 해주는 실패시간이 있습니다. 내년 희망되는 에이텍 21국 정상들이 경상북도 변주를 방문합니다. 세계를 졸업 잡고 계시는 고산부 회장님과 여러 한인분들께서도 민간 애교관으로 현동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대상북도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이렇게 가장 성공적으로 개최해 대한민국과 반인들의 위상을 더 높이겠습니다. 세계 한인의 총진함에 화이팅! 기상캐스터 배혜지